오늘 보여드릴 원룸은 태성빌 B라는 곳입니다. 방마다 크기가 좀 차이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저번에 본방은 이보다 많이 컸는데 이거는 좀 더 아담한 구조입니다. 가격은 또 많이 저렴하고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역시 갖춰져 있습니다. 위치는 동사무소 복현일동 동사무소 경진초등학교 인근이고요. 모든 것이 혼자 지내기에 너무나 깨끗하고 주차공간이 너무넓은 특징이 또 있습니다. 방이 큰 곳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작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가격 또한 저렴한 곳입니다. 감사합니다. 빈방쯤 co.kr에서 태성빌 B로 금식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. 빈방쯤 co.kr에서 태성빌 B로 금식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. 있는지 않습니다.